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콩콩팟팟양양쓰쓰는 과학이자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일깨워주는 그런 그지같은 사연 가지고 왔어요 완전 그래요 봅시다 제목 나는 우리 부모님을 닮아가지고 양심이 이미 돼지고 하나도 없어요 남편 노예로 부려먹다가 얼른 이혼이나 당해야겠다 원제 남자 부모님 대 여자 부모님 결혼 이후로 양쪽 집안 부모님의 생각과 가치관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필요로 하거든요 좀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하기 편하게 적어둘게요 먼저 남자 부모님 저희들 결혼 당시 2억 5천짜리 아파트를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자식들 부모에게 다른 건 하나도 안 바라니까 양가 부모님 신경 쓰지 말고 너희끼리만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만 제가 봤을 때 질투심이 좀 심해가지고 남자 부모님 신경 안 쓰고 여자 부모님만 신경 쓰는 것은 강하게 반대를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부부가 처갓집에 가서 농사일을 도와드리고 김장 같은 거 담그는 거 도와드리고 또 어버이날 같은 그런 기념일 챙기는 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질투가 오지게 심해가지고 참고로 경기도 남부에 거주를 하고 계시구요 아들만 둘만 있는 집안으로 며느리를 아들과 비교적 평등하게 대하는 그런 분들이긴 해요 여자 부모님 저희들 부부한테 결혼할 때 천만원 주셨어요 사실 이 돈은 남자 부모님 예단으로 준비한 돈인데 아이고 사돈 우리 말고 자식들한테 주세요 이래가지고 저희가 받은 거죠 그리고 저희들 부부한테 농사일과 김장 담그는 거 그리고 어버이날 챙기는 거랑 또 그 밖에 당신도 외롭다고 평일에 부를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만 이러지 말고 양가 부모님 전부 다 잘 챙겨라 이런 좋은 말씀도 하시죠 경북에 거주하시구요 딸내미 둘의 아들 하나인 집안으로 사위 앞에서 우리 아들이 최고야 이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그리고 부부 남자 부모님이 사주신 집 경기 북부에 있어요 여기에 살고 있고 남자는 직업이 있고 여자는 직업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어쨌든 육아에 전염 중이에요 참고로 양가 집안 둘 다 시아버지 장인들은 전부 다 공무원 출신이고 시어머니와 장모님은 주부였어요 지금도 그렇고 집안 자산의 경우 남자 집안이 조금 더 많지만 여자 집안이 공무원 연금과 반농사 수입 등등등 월 수입은 더 많습니다 또 남자 직업은 안정적이긴 해도 결혼 당시 취업한지 얼마 안되서 가진게 천만원밖에 없었구요 여자는 결혼하기 전 부모님 고급 자가용 구입하는데 돈을 좀 보태드렸고 또 동생 학비도 일부 내는 등등등 가정에 충실해서 2천만원밖에 없었어요 명절과 양가 부모님 생신만큼은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뭐 그렇게 했죠 어쨌든 여기서는 남자 생각 우리 부모님 의견대로 양가 부모님은 신경쓰지 말고 우리끼리만 살자 똑같은 공무원 집안에 우리 부모님만 우리 먹고 살 집 장만해 주셨는데 당신 집안은 바라는게 너무 많아 부담스럽다고 내가 이런 내가 계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래 많이 해주신 분 의견에 따라가는게 맞다고 봐 그리고 사는 지역도 오지게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애 데리고 가는게 쉽지 않다고? 어? 여자 생각 물론 우리 부모님 의견을 100% 수행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찾아뵙고 당신들 원하는대로 해드리자 시부모님은 시부모님의 생각이 있는거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의 생각이 있는거라고 해주시고 안해주시고는 부모님들 마음이고 생각이야 이렇듯 한쪽 부모님 의견에 따라가면 다른쪽 부모님 의견에 반대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이 말씀해주세요 남자측 부모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아니다 여자측 부모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댓글 1번 아이씨 진짜 답답하네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주겠어 어버이날 등 기념일 그리고 뭐 김장 등등등 이런거는 딸내미 혼자만 가면 돼 자기 부모님이니까 혼자 가서 자식돌이 하면은 이거는 절대로 싸울 일이 없지 영원히 어? 되겠까요? 남자 부모님 질투심이 심해가지고 양쪽 집안에서 잡일하지 말라고 써놨는데 이거 아니지 이거는 남자 부모가 본인들도 며느리 안 부려먹을테니까 우리 아들도 너희 집에 가서 고생하지 마라 이런 부모님의 마음이잖아 나도 여잔데 여자 너 진짜 뭣도 쳐먹었다 2번 여기서 더 웃기는건 여자는 부모님 고급차 사주느라 2천밖에 없었다 아이씨 뭐 어쩌라고 집이 2억 5천이라며 네 남편 가져온 천 더 하면 2억 6천인데 너는 2천 이거 완전 날강도네 3번 여자 자기 혼자 살았어도 그 돈으로 전세 못 얻었을텐데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니까 이거는 금융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자야 너 계속 그럴거면 남자 집안에 시세 맞춰가지고 월세 드리고 글 다시 써라 알았냐 4번 야 너희 남편 데리고 가면 너 진짜 양심 하나도 없는거다 이 망할 년아 알았냐 5번 아니 며느리한테 아무것도 안시키는 이유가 자기 아들도 아무 일 시키지 말아라 이런 의미인데 친정에 기념일 정도만 챙겼으면 시댁에서도 적당히 넘어갔겠지 근데 그 먼 길 가가지고 밭일 시키고 김장같은거 시키고 그러니까 당연히 말 나오지 나라도 못 참겠다 6번 어어 낮아 내 새끼 데려가가지고 고생 오지게 시키니까 당연히 싫은거지 가가지고 주말 내내 마음 편하게 뭐 잠도 자고 편하게 뭐 어? 혜준은 보양식 맛있게 먹고 오면 누가 뭐라고 해 혜준은 걔 지뿔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바라는게 많은거야 지딸만 데려가서 일을 시키던가 농사짓는거 수확철 되면 또 불러다가 새벽부터 일 시키고 그럴거 아니냐고 그게 싫으니까 사전에 너네끼리만 잘 살아라 이렇게 못을 박은건데 이 아내분은 눈치가 없으신건가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척을 하는건가 아마 후자겠지 7번 2번 야 여자는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양심도 없는데 딱 하나 봉양할지 부모만 가지고 있네 깔깔깔깔깔 헐 순간 불알 가졌다는줄 알았네 나는 눈깔이 썩었나봐 2번 애 키운 여자 보고 직업이 없다고 비웃는 바로 너같은 애들 때문에 우리나라 출생률이 이 꼴난거 알고 있지 그리고 처우사라 애도 없고 직업도 없는 이빨래야 3번 제발 부탁이야 반반이나 해가고 그 입 나불거려라 알았냐 4번 장난해 그럼 애가 누가 낳는데 애를 독박 육아 누가 아냐고 5번 와 미친 나도 같은 여자지만 이건 정말 미친 말 아니야 독박 육아라는 말은 이런 상황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6번 그렇지 독박 육아라고 하는 것은 둘이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여자 혼자만 아이를 보는거 이게 독박 아닌가 3번 정말 미친거 아니야 남자는 받은거 일절 하나도 없는데 왜 거기 끌려가가지고 너의 짓거리를 해야 되냐고 너 혼자 가면 되는거 아니야 아니 왜 버린데 쉬지도 못하게 하네 양심 겁나게 없다 너 4번 각자 자기 부모에게 맞춰서 효도를 해라 가기 싫다는 남편 억지로 처가에 데리고 가가지고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그게 억울하면 너도 나가가지고 2억 5천만원 해오던가 내 댓글 고작 2천 들고 결혼하는 주제에 어디 미쳐가지고 감히 사위를 때려다가 일을 시키냐 다들 이거 정신이 헷갈려 나가버린거야 5번 역시 콩 심은데 콩 나는거죠 여자가 지 부모를 오지게 닮아가지고 머리에 양심이라는게 아예 하나도 없구만 5번 친정 부모가 부르면 너 혼자 가는걸로 해 인마 6번 이보세요 스니 미친거에요 말 똑바로 하세요 시댁에서 질투가 많으신게 아니고 집까지 해줬는데 아들 부려먹으니까 그게 싫은거죠 여자가 뭐 가정에 충실해가지고 돈 2천만원 밖에 없다느니 연금에 농사수입으로 친정수입이 좀 더 많다느니 아니 근데 보태준금 고작 천만원이야 뭐 시댁이 질투가 심하다고 스니 너 여자 맞죠 본인 유리하게 쓴거 같은데 그래도 진짜 역하고 그지같아요 친정에서 부르면 딸내미 즉 너 혼자 가가지고 셀프효도를 하라고 괜히 어 불쌍한 남편 끌고 가가지고 대리효도시키려 하지 말고 알았냐 7번 저기요 스니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세요 뭐 김장이다 제사다 어버이날이다 이렇게 막 일하라면서 닌 불러 제끼면 너 살 수 있겠어요 심지어 니가 집까지 해갔는데 그러면 스스로 호구 잡힌거라고 생각 안들겠냐고 그 집 아들 불러가지고 일시키면 되겠네 아들 최고라며 8번 스니야 너 그러다가 진짜 이혼당하고 맨몸으로 쫓겨난다 9번 아니 돈을 떠나서 자기 아들이 최고라며 그럼 굳이 사유가 갈 필요가 있나 안 그래 10번 남자 부모님이 합리적이고 좋은 분들이죠 겨우 천만원 보태주고 자식을 봉으로 여기는 여자 부모는 양심이 없는 겁니다 온갖 그지같은 잡일은 딸 내외 불러시키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재산을 아들한테 몰빵할 확률이 100%야 제대로 된 부모들은 자식에게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죠 양심이 없는 여자와 똑같은 그 직후서 완전 뭐 다 썩었네 위아래로 11번 경기 북부에 사는 딸내미 부부를 경북에서 수시로 올라가라 하는 거 너무 심하잖아 나라도 싫겠다 근데 그것도 시부모 질투가 심하다고 시부리다니 너 정말 미친 거 아니냐 확 좁혀버리고 싶네 12번 야 꼴랑 천만원 해줘 놓고 2억 5천이나 해온 사위를 노예 부리듯 하면서 사위 면전에 대고 아들 최고 이랄지 정신 차려요 이혼 안 당하려면 양심이 하나도 없네 13번 저러다가 더 나이 처먹고 여기저기 아파오면 서울대형병원과 가까운 딸내미 집에 또리를 딱 틀고 딸과 사위를 수족처럼 부리려 하겠지만 안 봐도 뻔하다 돈은 아들 주고 그치? 이야 이거는 욕이 처먹고 싶어가지고 쓴 건지 참 세상은 다이내믹한 것 같아요 진짜 거짓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